강남이 이상화와 결혼한 지 4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결혼식장 비용을 4년째 체납 중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네요. 동네 친구 강남이에서는 아직도 강남에게 빚이 있다며 결혼 당시 결혼식장 비용을 이상화가 모두 냈다고 한 건데요. 이상화는 결혼 당시 결혼식을 굳이 크게 해야 되냐고 물었는데 강남은 크게 해야 된다고 헛통쳤대요. 그는 결혼식에서 춤추고 1000명 넘게 부르고 했는데 벌써 4년이 됐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춤을 열심히 췄고 쇼를 목숨 걸고 준비했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아내 이상화는 그 쇼만 준비했고 전체적인 준비는 안 했지 않냐고 돌직구를 던졌어요. 강남은 어차피 한 번 하는 결혼이다 보니까 호텔도 작고 꽃도 크게 했다며 자기가 결혼식 비용을 낼 테니 크게 하자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추기금을 모아서 내야 했는데 낼 수가 없었대요. 당시 추기금을 받던 사촌이 실수로 추기금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 바람에 결혼식 끝나자마자 추기금과 나의 현금을 모아서 비용을 내야 했는데 다시 다 꺼내서 명단을 작성해야 해서 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상화가 계산을 다 하고 자긴 너무 창피했대요. 그런데 강남은 당시 내가 이따가 줄게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4년째 안 주고 있다며 결혼식장 비용을 아내에게 빚진 상태라고 털어놨어요. 4년째 체납 중인 강남에게 이상화는 그러려냐며 쿨한 모습을 보였대요. 5년째 체납 중인 강남으로 기능한 강남의 연속이